선생의 생 제4기 산천재 시대의 시작입니다. 몇 번에 걸쳐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천재 시대의 일입니다. 61살 때 선생은 그 처를 산청, 덕산, 사륜 등으로 옮겼습니다. 그 까닭을 시로 적었습니다. 덕산 복거,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 춘산 저처 무방초, 봄산 어디엔들 향기로운 풀 없으려 마는 지혜천왕 근재거, 다만 천왕복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걸 사랑해서라네. 백수길의 하물식, 빈손으로 돌아와 무엇을 먹을 건가, 은하십리 낑류어, 은하십리 먹고도 남겠네. 또 한 수를 지었습니다.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옮음, 종전육십천정가, 이전의 육십년은 일찍이 하늘이 빌려준 게고, 차후 운산지차지, 앞으로 구름 낀 산에서 사는 건 땅이 빌려준 거라네, 유시궁도 환유로, 막다른 길에도 또다시 기린나니, 각십유경 채믹이, 그윽한 오솔길을 찾아 고사리켜 돌아온다네. 이에 1561년 정사를 짓고 산천재라 하였습니다. 산천재의 창문과 벽 사이에 경과의 두 글자를 크게 써붙이고 자신이 그린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을 항상 옆자리에 걸어두고 마음을 수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천재 네 기둥에 덕산에 살 곳을 잡고서의 시를 적었습니다. 산천재 앞에는 초가로 정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계정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기둥에도 시를 지었습니다. 재덕산 계정주, 덕산 계정의 기둥에 썸, 천간청석종, 천석들이 종을 보게나, 비대구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없다네, 쟁사두류산,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천명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 자신을 수양하며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처를 덕산으로 옮긴 후, 성악의 요체를 경의로 파악하고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1561년, 약포 정탁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배우고 돌아갈 때 선생이 소 한 마리를 주어 타고 가게 하였습니다. 공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대는 말이 너무 급하니, 천천히 말함으로써 앞날을 기억한 맘 못할 것이네 하였습니다. 약포 선생이 선생에게 왔을 때는 진주향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약포 선생은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유성룡과 함께 나라를 구한 위대한 학자며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 문초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구해낸 분이 정탁 선생이었습니다. 뒤에 이순신 장군이 나를 청가한 분은 유성룡 선생이고 나를 살린 분은 정탁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배설이 자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561년 7월, 웅강 조원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웅강 선생은 남명의 생질인 판서 이준민 선생의 작은 사위로, 대소원 조종두 선생의 소나래 동서입니다. 1564년 명종 19년 진사시에서 장원하였고, 1572년 선조 5년 29살에 별시문가의 병가로 급제하였습니다. 진사시에 장원하였을 때 선생에게서 칼자루에 서인 시, 칼자루에 서서 장원한 조원에게 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서 노병정 조장원 원, 칼자루에 서서 장원한 조원에게 줌, 이궁추 태백, 불 속에서 하얀 칼날 뽑아내니, 상박 광안류, 서리 같은 빗다래까지 다 흐르네, 두 해외지, 견우성 북두성 떠있는 넓디 넓은 하늘에, 신유인 분류,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다. 1575년 선조 8년에는 정원의 이듬의 이조자량이 되었습니다. 1583년 선조 16년에는 삼척부사로 나갔다가, 1593년 선조 26년에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여류시인 중 한 사람인 이옥봉 선생이 운강 선생의 부실이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이옥봉 선생에 대해 보면, 옥봉은 운강 선생을 무척 사랑하여, 스스로 부실이 되었다 합니다. 10여년 같이 살다가 이웃송사를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아녀자가 관청일에 나서서 관여하였다 하여 소박을 맞았습니다. 혼자 지내며 평생을 운강 선생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님을 그리워하는 옥봉의 시 한숨만 느끼고, 남명 선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몽혼 근래 안부 문야 요즘 어찌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월도 사창 첩한다 달빛 뜨는 비단 같은 창에 첩의 한이 많습니다. 약사몽혼 행류적 만약 꿈속의 늑시 오가는 잣이 남긴다면, 문전 성로 반성사, 문앞의 돌길이 반은 모래 되었을 겁니다. 다시 이해 1561년 선생의 자영 이공련 선생이 자기 아버지를 추모하는 제각 영모당을 지었습니다. 선생은 영모당에 얽힌 사연을 적은 영모당기를 지어 낙성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해 1561년 11월 동곡 이조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동곡 선생은 1567년 명종 22년 38살의 나이로 문과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듬해 진주 훈도가 되어 내려와 선생을 찾아 배웠습니다. 42살에는 경주 훈도가 되었습니다. 1572년 선조 5년 2월에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찾아와 곡하였습니다. 다음해인 1573년 44살에 성균관 학정, 45살에 성균관 전적, 이어 사음부 감찰이 되었습니다. 뒤에 2조 정랑이 되었습니다. 47배는 봉상시 주부, 48배 해미 형감, 신살에는 형조 자랑에 임명되었으나 세도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62살때 1562년 옥동 문익성 선생이 다시 선생에게 나아가 성현 심학 교체를 배웠습니다. 이에 1562년 친구 송계 신계성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계 선생은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과거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육경의 글에 침잠하였고 소학을 실천하려 힘썼습니다. 뒤에 조정해서 몇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찾아가 꼭 하고 장례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에 남명 선생이 송계 선생의 묘갈문을 지었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송계 선생을 일러 자함은 내가 두려워하는 벗이다. 백수가 되도록 우정이 변치 않느니는 이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매촌 정복현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매촌 선생은 과거 시험이나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항문에 정진하였습니다.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63살 때 슬학 이대기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슬학 선생의 어머니가 선생과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친척관계였던 황강 이이한 선생의 따님입니다. 황강 선생이 사는 초계에서 살았습니다. 16살에 선생의 제자인 수당 최영경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나이 4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초계에서 5월 초부터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병장으로서 낙동강을 오르내리던 적선을 차단하였습니다. 적선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1호 설학 선생은 장원서 별재로 임명되었습니다. 44살에는 황산도 재방에, 45살에는 어형형감에 임명되었습니다. 49살에는 형조자랑에, 꼬디어 정량에 임명되었습니다. 63살에 함양군수로 나갔다가, 얼마 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1563년 2월에 구함 이정 선생이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학문을 강론하였습니다. 이에 1563년 3월에 선생은 하앙, 유종지, 진극경 선생 등과 함께 남계에 있는 남계서원을 찾아 일두 정여창 선생의 사당을 참배하였습니다. 남계서원은 정여창 선생을 기르기 위하여 선생의 제자인 계암 강익 선생이 참근한 서원입니다. 여기서 강익, 정유명, 정복현, 임희무 선생 등 여러 선비들과 모여 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생은 일두 선생에 대해 말하기를 학문이 깊고 독실하여 조금도 흠이 없었는데, 그분이 화를 면치 못한 것은 천운이었다 하였습니다. 이에 1563년 선생의 친구인 갈천 임흥 선생이 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그를 보내 위로하고 다시 위로하기 위하여 안음에 있는 그 염악으로 찾아가 조문하였습니다. 갈천 선생은 1540년 중종 35년 생원이 되었고, 1553년 명종 8년의 천거에 의해 산봉이 되었습니다. 1564년 명종 19년에는 갈천 선생과 동생 천모당 임흥 선생의 효영을 기리는 장려가 내려졌습니다. 그 뒤에 형감에 임명되었고 판결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563년 동강 김흥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동강 선생은 선생의 친구 칠봉 김희삼 선생의 넷째 아들입니다. 남명의 외손서입니다. 선생이 칠봉 선생과 친구로 교분이 두터워 일찍 아들 김흥 선생의 사람됨을 알고 있어, 선생의 외손녀를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1558년 명종 13년 진사가 되고, 1567년 서무살의 식련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였습니다. 1573년 선조 5년 홍문관 정자가 되고, 수찬, 부수찬을 거쳐 1576년 선조 8년의 부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이조자랑, 어정궁 상인 등을 지냈으며, 1582년 선조 12년에는 홍문관 직제학 이듬해 성균관 대사성이 되고, 사관은 대사관을 거쳐 1584년 선조 14년에는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습니다. 뒤에 병조 찬판 대사은 이조 찬판 예조 찬판을 지냈습니다.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동강 선생이 남명 선생에게 배우러 왔을 때, 선생은 동강 선생에게 늘 차고 있던 성성자를 주면서, 맑은 소리가 사람을 자승케 한다고 하였고, 대장부의 거동은 무겁기가 산압 같고, 망길 절벽에서 우뚝해야 한다. 때가 이르면 펼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산천긋 나가는 큰 쇠내는 한 번 발사면 능히 망겹의 단단한 성곽을 부순다. 그러나 날다람쥐를 잡기 위하여 발사하지는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선생의 생의 제4기 산천재시대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